3선 민주당 의원 그리고 천안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성중관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의 그런 소위 586 운동권 출신의 중진 의원의 성추문이 이렇게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보좌관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보좌관 성추행인데 그래서 급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지역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의뢰 소속되어 있고 충남 천안 출신입니다. 1966년생으로서 3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출세가 빨랐던 것이죠. 성중관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니까 그야말로 막내에 해당하는 운동권 출신에서. 그런데 그 성추문이 그 동네에서 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는가 사람 사는 곳이니까 성추문이나 이런 부분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사건 사고와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는 있죠. 일어날 수 있는데 절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586 운동권 출신들이 젊은 날부터 항상 그런 뇌리에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합법화 될 수 있고 그리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다 일종의 도구화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은 합법화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어떤 사람도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와 같이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이라든지 공수처 신설 그리고 지난번에 문희상 의장이 통과시켰던 그런 소위 위성정당 설립을 위한 그런 선거법의 강행 처리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586 운동권 출신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법률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공적기관도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합리화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리화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좌관에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한 바와 같이 인체라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타인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 신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내의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신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젊은 한 한참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울 때 늘 강조했던 것이 다른 사람 신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가장 귀한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그런 징계를 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가혹한 징계를 범하는 그런 사례들을 미국 사례에서 가끔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 손에 터치나 하는데 다른 사람 몸에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손을 대거나. 더욱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보좌관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인생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서 안 된다. 그런 원칙들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직한 방법을 최대한 자제하죠.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던진 투표지를 훔치거나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거하거나 제거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재금표장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법원에 소위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투표 통과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표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뭘 뜻합니까 재산권을 침해한 거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참정권을 침해한 겁니다. 똑같은 이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보좌관에 신체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뭐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 모양이에요.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또 성추행 파문인데 민주당의 보좌진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가지고 제보를 받은 당내 민주당 내에 성비위가 더 있다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보협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 공공공이라는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 의혹과 불거진 이후에 저희들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은 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성적인 비위 문제도 제보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좌진협의회에서 낸 일종의 입장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완박 자신들에서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방탄용 법안을 만들 정도고 권력을 계속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할 정도의 그런 집단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를 훔칠 수가 있으면 아무 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민주당의 보좌관협의회의 성명서를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큽니다. 부정선거를 할 정도니까 다른 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 이야기로 끔값이죠. 오늘 박완주 의원권에 대해 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권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민주당 보좌진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습니다. 또 많은 제보를 종합하고 이를 통한 문제제기로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자신이 이 같은 성명서를 냈을 때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명서를 냈다는 것은 이 발표한 내용에 거짓이 있다기보다도 사실에 가까운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저한테는 하나 새로 온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문날부터 봐줬던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소위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50대, 60대에 대해서도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저 역시 거듭하게 당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들고 젊은 날에 털이 잘 갖추지 않으면 그 버릇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 섭성이라는 것이. 민족도 섭성이 있지만 개인도 섭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병철님이 좀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부정선거를 핵책하고 자행해서 권력을 강탄하고 가짜가 진짜 행시를 하면서 나라를 무슨 판으로 만들고도 그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그런 집단들은 늘 방치하면 이게 참 말이 되겠습니까. 요리를 지방자치제 선거도 목숨 걸고 자행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부정선거 사범을 수사해서 응징하고 사전에 발본 세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병철님도 이 같은 그런 민주당의 보좌진협의회의 당내 성비위와 관련된 성명서에서 그 성명서에 표현된 민주당 당 내부의 성비위 사건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바로 더 큰 소위 원류에 해당하는 원천에 해당하는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뭐 아주 큰 소식들이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이 아주 분노한 이야기들이 김윤숙님은 성추문과 내로난불 그래도 지지하는 머 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20대, 30대 딸들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 여름 1121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더불어 무선당은 검수완박을 하더니 정말 살판이 났습니다. 민주란 단어를 빼고 성무선당으로 계명하시길 명령합니다. 정신나간 무슨 딸들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정말 진짜 국회의원인가? 3선 국회의원, 1966년생 성중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충남 천안 출신, 586 운동권 정신의 대단히 일종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천안을에 소속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안시얼 박완주 의원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래프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은 소위 천안시얼의 모든 8개 동의 모든 투표소에서 플러스 7%,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그래프는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정만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1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번에 3선 의원으로 성비위 사건에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제명을 당한 박완주 국회의원의 2020년도 4.15 총선 분석 결과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100% 사전투표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보면 제야에 계신 한 분이 제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번에는 숫자까지 붙여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D님입니다. 전국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완전 여름 좌우대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발견하거나 좌우대칭의 모양을 발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전산을 조작한 숫자 개수 조정 과정이 있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따른 바로 부정선거다. 그것을 3선 의원인 천안시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선거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이 같은 부정선거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천안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4.15 총선의 실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8.06%에 기록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경우에 이 차이는 0에서 3% 정도로 천안의뢰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박완주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일치하거나 약간의 오차를 보여야 됩니다. 8.06%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완주 의원과 맞섰던 통합당의 이정만 후보는 마이너스 7.42%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큰 차이의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총 조작률은 12.48%입니다. 2020년에 실시됐던 4.15 총선에서 천안의뢰 박완주 후보는 바로 12.48%를 조작한 겁니다. 천안의뢰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48%를 조작해서 표를 조작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그러나 이처럼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박완주 후보는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미 박완주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정만 후보가 여러분 얼마나 격차를 냈는가 하니까 이정도 큰 격차입니다. 박완주 후보가 득표율이 55.45%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정만 후보가 36.89%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들 차지하고 있는 172석의 의석 가운데 상당수는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72석 전부에 대해서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덜하게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굳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모든 하위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서 다 모든 투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손을 안 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구인데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조작을 안 해도 당일 투표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공박사임 법 부정선거를 했다고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것은 좀 거가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성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박완주 성비비 사건에 의해서 이번에 제명된 분도 바로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천안시가 이제 많은 공장들이 제조 공장들이 들어가면서 인구가 참 급속히 성장한 그런 곳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제 천안시에는 갑, 을, 병 세 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을에 속합니다. 천안시, 을. 그럼 천안시 갑과 병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야에서 좋은 자료를 보내신 D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갑 자료입니다. 100%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후보입니다.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붉은색은 미래통합당의 신범철 의원입니다. 한 군데를 빼고 전부가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좌우대칭이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갑 빼도 문진석 후보와 신범철 후보가 다퉜던데도 그냥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국에 부정선거를 가져다 도배를 한 겁니다. 얼마를 부정선거 했습니까? 숨길 수가 없으면 딱 결과가 나오니까 문진석 청안시 갑의 후보는 당선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0.87%를 플러스를 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신범철 후보는 마이너스 9.63%입니다. 여러분이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대 총선의 서울 평균값은 후보별로 2.8%입니다. 오차범위 냅니다. 선거계에서 부정이 없었을 경우 공정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 평균 1에서 3%, 0에서 3%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률은 약 20%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바로 천안시 어뢰이어 가지고 천안시 갑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안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3개의 지역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천안시 여러분들 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이를 접어서 이런 물감을 칠함과 마찬가지로 물감을 칠하고 종이를 접은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안시 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이창수 후보가 대결했던 그런 지역구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100%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전국을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렇게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모든 투표소 표를 다 훔친 겁니다. 여기 천안시 병에는 쌍룡 3동 쌍룡 1동 쌍룡 2동 그다음에 또 청봉동 신병동 이런 데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동 전부에서 표를 다 훔친 겁니다. 그게 다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니까 여덟 개에서 여덟 개에 속하는 수십 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조금씩 다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훔쳐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 그래프를 수십 개를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까지 하더라 똑같은 모양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언제부터 해왔냐. 2017년도 대통령 선거표 해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거짓을 그들이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집중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병의 이정문하고 이창수가 붙었던 데서는 민주당의 이정문 후보는 플러스 11.22%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창수보는 마이너스 9.56%입니다. 사전투표에 응한 분들이 수만 명 당일투표에 응하신 분들이 수만 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11.22%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아야 2%나 3%대도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것이 11.22%가 나온 겁니다. 이유는 바로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에서 사전투표 표를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을 전국을 한 겁니다. 이창수보는 마이너스 9.56%입니다. 사전투표에서 표를 확 빼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인 당일투표 득표를 확 떼서 마이너스 9.5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안시 값, 천안시 병, 천안시 병 다 부정선거 한 겁니다. 여러분 천안시 값 다 부정선거 한 겁니다. 천안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천안시 값, 병 다 부정선거 한 겁니다. 이번에 소위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이 된 박완주, 천안을 후보도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박완주 후보는 부정선거 안 해도 당선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천안시 값, 을, 병 모두 부정선거를 다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그런 악과 사악함의 원천은 바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서 비롯됐다. 사전투표 조작을 막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 사전투표 용지에 법이 정한 대로 바코드를 사용하고 절대로 QR코드를 인쇄해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사전투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서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면 된다. 더 중량성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안 하는 거다. 당일투표에 가서 하는 거다. 왜? 모든 조작이 사전투표 총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훔치는 거니까. 상황이 이런 지경이 됐을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하면서 또 같이 깊게 여러분들 한번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